섹션 1 오른발 킥볼 사이드포인 왼발 킥볼 사이드포인 오른발 백워 왼발 백워 오른발 투데더 니팟 섹션 2 오른발 포워드 셔플 스텝 왼발 포워드 셔플 스텝 재즈박스턴 오른발 크로스 백 오른쪽 3시 방향 4분의 1 턴 사이드 투게더 섹션 3 V 스텝 오른발 포워드 다이아고널 왼발 포워드 다이아고널 오른발 백 왼발 백 왼쪽 12시 방향 4분의 1 피보턴 왼쪽 9시 방향 4분의 1 피보턴 섹션 4 K 스텝 오른발 다이아고널 포워드 터치 투 카운트 홀드 왼발 백 다이아고널 터치 포 카운트 홀드 오른발 백 다이아고널 스텝 왼발 슬라이드 투게더 왼발 다이아고널 포워드 스텝 카운트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1월 12시 방향 1 & 2 3 & 4 5 6 7 & 8 1 & 2 3 &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& 3 4 5 6 7 8 2월 9시 방향 2월 9시 방향 1 & 2 3 & 4 5 6 7 & 8 1 & 2 3 &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& 3 4 5 6 7 8 3월 9시 방향 3월 6시 방향 3월 6시 방향 3월 6시 방향 16 카운트 1 & 2 3 & 4 5 6 7 & 8 1 & 2 3 & 4 5 6 7 8 1 & 2 3 & 4 5 6 7 8 1 & 2 3 & 4 5 6 7 8 1 & 2 3 & 4 5 6 7 8 1 & 2 3 &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& 3 4 5 6 7 8 1 2 & 3 4 5 6 7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